이 두 가지, 제가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다름 아니라 송찬이 님인데요. 제가 자꾸 가위에 눌리고 잠을 자다가 이상한 목소리가 듣기도 하고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은 그냥 헛것을 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근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는. 무섭고 잠이 잘 안 온다. 또 한 분도 30대 후반 남성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심장도 두근데고 땀이 많이 나고 그리고 남의 앞에서 많이 떨고 친구들 앞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떨게 되고 회사에서 브리핑할 때도 다른 사람, 직원들 키키거리고 웃고 부장님들과 다른 생각의 지적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너무 위축되고 이제 최화 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고 원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에 그 저기 우리 가위에 계속 눌리고 이분은 기가 허한 건가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곤하게 되거나 열이 너무 많이 나거나 그러면 헛것이 보일 때가 있죠. 아 헛것이 보일 때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가 허하다. 결국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증상이 오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사원에서 공통적으로 말씀, 좀 다른 사연이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비슷하죠. 네. 네. 첫 번째 분도 결국은 명상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할 제가 이제 사연을 미리 봤거든요. 네. 그러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나 지금 두 번째 분도 남하고 그냥 1대1을 얘기할 땐 괜찮은데 네. 근데 앞에서 얘기를 할 경우는 이제 너무 그런 부분들이 떨리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두 가지의 공통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내가 명상을 할 때나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네. 그 부분에 집중을 더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음. 이게 원래 원래 또 기가 약하시고 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너무 내 생각이나 그런 느낌들을 뺏기지 마시고요. 두 번째 있는 분도 내가 남들하고 얘기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분은 말씀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상상이나 생각 때문에 두 분 다 힘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큰 대회나 어떤 네. 그 뭐 브리핑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 우왕청심원인가요? 네. 뭐 청심원을 먹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강심장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 표현 중에 네. 저 친구처럼 강심장이다. 강심장이다. 그렇죠. 안 뜬다는 거죠. 그렇죠. 떨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이제 우왕청심원이나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심장을 강화하기 때문에 아 심장을 강화하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털리지만 이런 얘기는 쉽게 도와준다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이제 무대에 매일 서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미자 선생님이나 조영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노래할 때 무대에 50년을 섰지만 떨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책에 제가 본 게 오바마가 연설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잘하죠. 오바마도 떨린다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무대는 이제 무대는 떨리게 하고 이게 이제 당연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 계속 너무 동현씨 같은 경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오는 건데 거기에 더 집중하면 이게 이렇게 파장 효과가 되어서 그런 에너지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회사의 브리핑 같은 거 지금 이제 제가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 안 떨릴 거야. 아마 나중에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안 떨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떨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누구나 떨리지만 떨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얘기할 거 내가 발표할 거 내가 노래하는 부분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네.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흘러가게 되고 네.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뭐 한 1500회 정도 공연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한 900회, 700회, 800회까지도 계속 마음이 많이 떨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을 10년을 넘게 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조금 떨린 고신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그런 떨림을 알아차리는 거 이제 명상으로 이제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을 내가 아 느끼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돼 난 안 되라고 하면 부정적인 사고는 뇌에서 더 집중되어서 그걸 작용을 해서 더 크게 일어나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떨고 있구나 명상의 차원에서는 이걸 이제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런 당연히 마음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게 곧 수그러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것들을 작용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하라는 건데 동현님도 명상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하는 것에 더 집중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또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부족한 거나 내가 떨리면 더 잘 알아차리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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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집중 그걸 알아차리는 건 좋은 거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한다면 네. 그걸 이루는 게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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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